바야흐로 21세기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집에 고양이가 한 말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 과학이 발달된다면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친 고양이가 같이 산지 7년이 돼가는데 저만 보면 하악거립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메이플 영상 만드는 사람이 뭔 개소리를 이렇게 길게 짓거리나 싶을텐데 메이플스토리에서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오르비스의 삽살개 봉다리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르비스에 가면 봉다리라는 귀여운 삽살개를 볼 수 있습니다 봉다리는 그 자리에서 주인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털의 상태를 보면 아주 오랜 기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다리에게 말을 걸면 멍멍 짓기만 할 뿐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봉다리에게 널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짓기만 할 뿐입니다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 플레이어의 말을 알아들은 듯 하지만 의미 전달이 안되니 답답합니다 플레이어는 지나가다 만난 오르비스의 여인에게 봉다리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기로 합니다 옆에 있는 리사에게 말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리사에게 봉다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녀는 봉다리와 교감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봉다리의 기운을 느껴본 리사는 봉다리가 아픈 것 같지만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며 봉다리를 가여워합니다 그때 리사는 플레이어에게 봉다리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정말 봉다리를 돕고 싶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다시 리사를 찾아가자 그녀는 봉다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정들만이 가지고 다닌다는 요정의 뿔필이라는 것이 있다면 봉다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정들은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뿔필이를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요정들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리사는 요정들의 뿔필이를 본 적이 있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재료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재료는 간단한 뿔 50개 뻣뻣한 깃털 15개 국물의 가죽 5장이라고 하네요 리사는 흥미로운 작업이 될 거라고 하며 몬스터가 살고 있는 정원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주니어 라이오너 친구들이 나오는 곳이 정원이란 이름이 붙은 맵이니 이놈들을 잡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료들을 모아 리사에게 가져다 주도록 합시다 리사에게 재료를 가져다 주면 리사는 플레이어에게 뿔필이를 만들어줍니다 부가적으로 블루문과 만병통치약도 줬었습니다 리사는 자기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든 뿔필이라고 하며 이것을 사용하면 봉다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 어서 가서 가여운 봉다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사는 요정의 물건을 인간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며 그래도 사용할 거냐고 묻습니다 플레이어가 그렇다고 하자 그럼 봉다리에게 가서 이 뿔필이를 불어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봉다리 앞에서 요정의 뿔필이를 불게 되는데 은은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뿔필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플레이어는 인간인 자신이 요정의 물건을 사용해서 실패한 거라고 아쉬워하려던 순간 봉다리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봉다리는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말이 들리냐고 묻습니다 봉다리는 플레이어가 계속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귀찮았다고 합니다 봉다리의 주인은 연구를 좋아해서 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금방 돌아올 테니 봉다리에게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다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하며 알는 소리를 냅니다 플레이어가 리사의 말을 떠올리며 어디 다쳤냐고 묻자 봉다리는 몬스터의 습격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봉다리는 주인을 기다리다 지쳐 직접 찾아보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갔었다고 하는데 화나운 몬스터들의 습격으로 상처를 입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친 상처가 아프다고 하며 상처를 치료해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합니다 폴 피리를 만들어준 리사에게 가서 봉다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봉다리는 웬만한 것은 아프다고 하지 않는데 아프다고 하는 걸 보면 상처가 심한 것 같다고 합니다 리사는 오르비스 마을 근처에 사는 몬스터들에게 입은 상처는 자신이 만든 특수치료제로만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리사는 당연히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마침 자신이 만들어둔 특수치료제가 있으니 이것을 봉다리에게 가져다주면 상처가 씻은 듯이 나을 거라고 합니다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될 거라고 하네요 봉다리에게 치료제를 가져가 상처 부위에 발라주도록 합시다 플레이어가 치료제를 발라주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며 리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합니다 플레이어에게도 약을 발라준 덕분에 나을 수 있었다고 하며 고마워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특수치료제를 리사가 그냥 넘겨주지만 과거에는 주황포션, 파랑포션, 해독제가 필요했었는데 그보다 더 예전에는 페어리의 더듬이도 필요했었나 봅니다 더미데이터 문장 중에 페어리의 더듬이를 넣는다고 하는 걸 보니 몬스터의 재료도 필요했었나 봅니다 편의성 패치로 재료가 여러 번 바뀐 것 같습니다 봉다리는 자신의 주인이 저 무서운 몬스터들을 무사히 피했을지 궁금해하며 주인의 소식이 너무 오랫동안 없어서 슬퍼합니다 자신이 직접 주인을 찾아가고 싶지만 아직 몬스터들과 붙으면 자신은 개털리이기 때문에 봉다리는 플레이어에게 자신을 대신해 주인이 잘 있는지 찾아달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알겠다고 하자 봉다리는 고맙다고 하며 플레이어에겐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뭔가의 떡밥일까요? 봉다리의 주인은 오르비스탑 안전한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이름은 허클이라고 하네요 오르비스 비밀의 방이라는 맵에 들어가면 허클이 있으니 찾으러 가도록 합시다 허클을 찾아가 말을 걸면 자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냐며 결과는 아직 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그딴 거 관심 없다고 하며 봉다리를 아냐고 하자 허클은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임을 기억해냅니다 아주 작지만 충직한 봉다리를 연구가 바빠서 자신은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봉다리가 꽤 컸다고 말해주자 깜짝 놀라며 자신이 연구를 위해 떠날 때만 해도 가방 안에 넣고 다녔다고 하며 봉다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허클은 플레이어에게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고맙고 봉다리를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허클은 이런 못난 주인을 기다리는 봉다리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후회하며 플레이어에게 자신을 대신해 봉다리가 좋아하던 간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연구 때문에 이곳을 비울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을 대신해 주니어 페페의 물고기 50마리만 모아달라고 합니다 봉다리는 주니어 페페가 주는 물고기를 아주 잘 먹었다고 하네요 허클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에 플레이어의 이름을 아주 작게 써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주니어 페페의 물고기를 모아 봉다리에게 가져다 주면 주인이 부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합니다 봉다리는 보답으로 마법석 활성화 주문서 뚱뚱이 핫도그, 패세 먹이를 줬었습니다 이 퀘스트는 두 번 더 해야 합니다 다시 어클에게 찾아가 봉다리가 물고기를 받고 아주 좋아했다고 하자 여태껏 봉다리에게 소홀했던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고 하며 간식을 더 챙겨줘야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100마리를 보내야겠다고 하며 물고기를 모아 다시 한번 봉다리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주니어 페페를 털어 물고기를 모아서 봉다리에게 가져다 주면 마찬가지로 활성화 주문서 핫도그, 팻먹이를 줬습니다 봉다리는 주인은 연구를 할 시간도 부족할텐데 자신을 생각해준다고 하며 감동먹습니다 허클을 만나게 되면 아주 좋아했다고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어클에게가 봉다리가 또 좋아했다고 전해주자 광기에 소려서 이번에는 150마리를 다시 전해주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 허클이 플레이어를 자신의 조수로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봉다리에게 물고기를 모아 가져다 주면 주인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젠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봉다리는 생선 비린내가 지긋지긋하다고 하며 주인이 알면 서운해하겠지만 이제 질려버렸다고 하며 다시는 물고기를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인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봉다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르비스의 봉다리 퀘스트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허클에게서 주니어 페페의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퀘스트는 현재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 치료를 해주고 나면 더 이상 봉다리에게 퀘스트가 없더라고요 주니어 페페의 물고기 개수가 저때는 50마리, 100마리, 150마리였지만 편의성 패치를 거치기 전에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퀘스트 허클은 과거 오르비스탑 비밀의 방에 있었지만 오르비스탑이 검은 마법사의 공격으로 박살나면서 비밀의 방에서 탈출해 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허클의 대피 이야기가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에서 몬스터와 단순한 동물의 개념이 다른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정들은 동물의 말을 이해하고 싶으면 요정의 불필이란 걸 사용해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메이플 세계관에서 동물과 몬스터의 경계가 나눠져 있지 않다면 저 피리를 사용해 몬스터의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기한 물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